이곳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더 아름다운 모습을 두 분이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시잖아요. 환영합니다. 팔짱을 꼽히고 다정하게 맨날 중앙에서 역시 맨날 차답게 에스커트를 네 맞습니다. 중앙에 서서 우리 좌측부터 좌측으로 부탁을 드릴까요? 좌측 중앙 보충선으로 오늘의 번째 기회를 또 한 번 방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얘기해주시죠. 여러분과 함께 스멍치는 기타가 동동 신혁팀이 그리고 또 어떤 진행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중앙 가운데 담아주시고요. 이 현장에는 정말 많은 사진기사님 중생기사님의 영상자님의 현장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함께 홈을 켜서 함께 바라봐주시죠. 위주얼이라고 하십시오. 이 시험도 정말 다 번하게 홈이시고 센스마저 넘치십니다. 3번 넘어 같이 홈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도 통하라고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 보다 이제 다 보다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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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수내에도 내가 더 계신 분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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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는 이렇게 잘 오실 수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원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더 후에 좀 더 많은 차들을 좀 엉덩한다는 그런 것 같고 저는 더 좋은 것 같고 직접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아 씨는 예전에는 엄청 불가능하시다고 지지받을 수 있는데 오늘의 어떤 모습에서 제가 예전과 다른 모습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아무래도 3년 연속 같이 현모오빠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찰떡 호흡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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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더 올해는 예쁜 그런 능숙한 진행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이름도 저희가 완성 에어 여기서 왼쪽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이어보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좋습니다. 이제 그 인식의 피어서를 들어가셔야 되요.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제3회 청룡 오버지 시리즈 네, 유나씨 유나씨 문식을 위해서 이동을 부탁을 해요. 많은 기자님들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우석씨를 무대 위로 모실 예정인데요. 우리 오랜씨가 또 함께 기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3회 청룡 시리즈 오버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포토홀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우석씨 먼저 포토타임. 한 теп 포토타임 뚱 inspiration